자, 웰컴덕 제임스. 리시 자체의 거부감은 없으나, 천방지축이에요. 보호자의 리드를 따르는 편이 아니라, 자기가 주도해서 가고 싶은 대로 우왕좌왕합니다. 복출에 대한 거부감 자체는 없어요.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산책을 막 해요. 끌고 가고, 낯선 곳에 나가볼게요. 자, 제임스. 낯선 도로가로 나옵니다. 센스 소리에 관심 없고요. 흥분도 좀 있어요. 안정적으로 리드를 따르기보다는, 잘려 궁금한 거, 호기심 있는 거. 줄을 당기면서 가는 편. 줄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아요. 우왕좌왕합니다. 찻길 건너고, 조금 한가한 찻길. 대기계 보세요. 자, 지금 제임스 외부에 나와있는 상황. 여기 사람들 소리 들리고, 네. 고가에 지금 소음 들리고 합니다. 네. 몸은 좀 두려워하거나, 이렇게 멘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. 괜찮아요. 자, 차 오는데 한번 반응 볼게요. 차 오고 있어요. 차 오고 있어요. 네. 괜찮네요. 덤덤하게. 제임스. 일단 차가 없어서. 차들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. 주변 어수순환하고 소음이 있는데, 일단 괜찮아요. 옆에 잘 붙어있고. 차 없으면 오세요. 자, 리드를 잘 따라서 옵니다. 먼저 주도하는 것은 조금 있는데, 심한 줄다님은 아니에요. 사람이 끌려갈 그런 정도는 아니고. 대학교? 제임스. 힉.